지금 평일이에요. 목요일날 아침 10시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우와 대박.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드디어 우리 몇 시간 기다리냐? 45분. 45분 기다리고 나서야 곤돌아를 탑니다. 기다리는 게 더 춥네. 내려올 땐 걸어 내려오죠. 안 되겠네요. 그래서 올라가서 여차 알면 그냥 걸어 내려오려고 합니다. 멋지다. 반짝반짝 거린다. 와 편일인데도 사람 참 많습니다. 우와 있겠다 상고대. 우와 얘 너무 예쁘다. 어우 상고대가 있겠습니다. 아주 예뻐요. 오늘 오니까 어때? 아주 좋아요. 예. 그저께 설악샘에 가고 오늘은 딸하고 둘이서 더귀산에 왔습니다. 오늘은 곤돌아 타고 편하게 산행을 할까 합니다. 와 하늘도 파랗고 아 근데 미세먼지가 좀 아깝네요. 이거지 이거야. 어머 어머 어머. 어? 우와. 저기 봐. 어우 너무 예쁘다.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11시고요. 이제 황족봉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황족봉까지가 한 600리터 되겠습니다. 어 얼마 안 걸려. 상고대가 아니라 빙하 열렸다. 빙하. 어? 저걸 빙하라 그래. 얼음꽃이. 이런거? 어 아니. 저기 보면 이렇게 얼음처럼 투명하게. 아 저거 저거 예쁘다. 저걸 빙하라 그래. 예쁘다. 예쁘지? 햇빛에 비치면 되게 예쁘다. 상고대보다 예쁜데. 아 그래? 어 빨쩍 빨쩍거려. 예쁘지? 크리스탈 같아 소리도. 부딪히는 바람에 부딪히잖아? 응. 크리스탈 부딪히는 소리 난다. 나 줄 서서 갈 줄 몰라. 와. 평일인데도 사람 진짜 많아요. 줄 서서 갑니다. 다행히 딸이 이정도 가지고도 예쁘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와 멋있다. 여기 빙하봐. 저 햇빛에 비쳐가지고. 아우 권장권장거려. 아우 진짜. 예쁘다. 여기 더 예쁜데? 응? 여기 더 예쁜데? 진짜 뒤돌아 봐봐. 와. 진짜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아. 와. 어떻게. 어디서... 어딜 따는 어떠십니까? 처음 본 소감이. 아 좋아요. 이거 워머해 바람분자체야. 어? 황족봉에 왔구요. 와, 사람 진짜 많습니다. 와, 사람 장난 아닙니다. 황족봉 정상인데, 사람 많아서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라왔던 설정봉도 보이구요. 어, 바다같아. 야, 인증 안 한다더니 가서 하고 왔어? 나중에 사진 봤을 때 어딘지 모른다고. 그래, 잘했어. 가자. 야,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나 돌 찍어왔어. 돌 찍었어. 엄마가 다음, 저기, 다음 달에 올, 능선이 저기야. 남덕위산, 저쪽으로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 거야. 미안. 아까치래. 아까치하다. 아, 딸들은 이렇게 다 까치래요. 아, 멋있다. 은채야, 저기 중봉 보인다. 저기 사람도 꼭대기 서 있지? 아, 가깝네. 응, 가까워 얼마 안 걸려. 황족봉 정상에서 중봉으로 갔다가, 거기서 오스역으로 내려갈지, 다시 이쪽으로 올지는 거기 가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출발 하죠. Let's go. Let's go. 그래도, 딸이 좋아하니 기분이 좋네요. 응, 아주. 나는 이 구름이랑, 문이랑, 하늘이랑 아주 조화롭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딸이 저기, 은채가 넌 뭐만 있으면 된다 그랬지? 파란 하늘? 나, 맞아. 파란 하늘. 파란 하늘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딱 파란 하늘입니다. 눈도 있네요. 거기에 눈은 보너스. 난 눈 다 녹아있을 줄 알았어. 네, 오늘의 삼초랑은 라면에 아침에 구랴구랴 싼 김밥입니다. 딸님이 김밥에 라면 먹고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줄게 했거든요. 계란 들어갑니다. 라면을 먹어도 그냥 안 먹습니다. 아, 좋았어, 좋았어. 멋있지? 오, 좋았네. 맛있어. 천천히 드세요. 맛있어. 달달한 믹스죠. 자, 한작봉. 대피소에서 점심 맛있게 먹고, 이제 중봉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야, 이제부터 진짜 예뻐진다, 쟤야. 어? 이제부터 진짜 예뻐진다. 그러니까. 엄마, 잠겼어. 응. 아냐, 손 안 실어. 가. 야, 지금부터 진짜 예뻐지네. 아, 부해졌어. 응? 부해졌어. 밥도 든든히 먹었겠다, 이제 슬슬 가자. 예쁘지? 응. 이거 중봉으로 갈수록 더 예뻐. 그래? 응. 야, 여기는 그래도 나무의 눈이 많이 안 녹아서 예쁘네. 그치? 엄마, 고드름. 우와. 와. 은채, 이 나무 좀 봐. 그니까 고드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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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왔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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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따님. 네. 대피소에서 김밥하고 라면을 경험해 보니까 어떠세요? 아, 맛있네요. 근데 나 먹어봤는데 전에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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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좀 많이 높긴 했는데도, 떨어졌는데도 진짜 멋있어요. 좀 아쉬운 건 좀, 우리 딸이 원하는 파란 하늘에. 하. 하. 어디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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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만족 못하십니까? 아까 봤으니까 됐어요. 아, 아까 봤으니까 됐어요? 감사합니다. 대신 내가 소백산을 또 잘 모시겠습니다. 소백산은 사람 많겠지? 많겠죠. 그날 31일이니. 어우, 나. 산에 가면 이런 재미가 있다는 걸 내가 소백산에 가서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 봐. 눈에 막. 야, 나무가 부러지겠다. 야, 이거 어디가서 나무인 줄 알아? 와, 여기. 야, 여기 진짜 눈에 크리스마스도 왔을 때 진짜 장난 아니었겠구나. 나 이런 눈 본 적 없지? 없지. 그치? 응. 처음이지, 이렇게 많은 거. 여기 뭐야? 여기 있는가 봐. 어머, 원치야. 헉! 여기로 들어와봐. 어, 되게 따뜻해. 야, 뭐 이런 경우도 있냐? 야, 진짜 신기하다. 우리 딸은 정신없습니다. 사진증이라고.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엄마, 아빠 잘 만나서, 엄마 잘 만나서 아주 이런 구경도 하고 그냥 아주 좋습니다. 뭐래? 딸 잘 만나서 이런 데 같이 가실게. 응? 그런 건가요? 그럼요. 아, 그런 건가요?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야. 야. 이제 너도 유튜버가 다 됐어. 응? 그래. 이제 여기 좀 봐. 야. 그 셀카를 찍으면 어떻게 해? 야. 작년하고 또 틀리다. 응. 우와, 이거 봐봐. 무너지겠어. 그러니까. 와, 이거 봐. 화내봐. 나머지 한번 봐. 와 늦게 와도 괜찮네. 다 녹고 없을 줄 알았는데 그치? 진짜 멋있습니다. 너무 좋아. 너한테 이런 거 보여줄 수 있어서. 아 멋있다. 딸. 너한테 이런 거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와 진짜 예쁘다. 진짜 멋있다. 뒤에 사람 있어. 아 우리 딸도 예뻐요. 아주 멋있어요. 보여요? 아주 멋있어요? 야 하던대로 해. 아니 내가 보여? 눈만 보이는 거 아니야? 눈도 안 보여 그냥. 노란색하고 까만색만 보여. 야 일로 와봐. 여기 뭐냐. 와. 와. 야.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좀 데리고 올걸. 안 도망가네? 어머 안 도망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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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길눈새야? 어머 아예 안 도망가. 응. 야 여기 봐. 와 이거 뭐야? 야 장난 아니다. 그치? 그니까. 눈 쌩인 것 같습니다. 와. 와. 야 진짜 멋있다. 그치? 진짜 멋있다. 그치? 어머. 뒤에 나무. 진짜 멋있다. 응. 민채야. 멋있지? 맛있어. 뒤돌아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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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그치? 성공이네. 30분밖에 안걸리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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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야 진짜 멋있다. 그치? 너무 예뻐. 벅슬라. 그치? 어 그러네. 역시 파란 하얀 눈이 예쁘다니까. 응. 흐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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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머해초. 정상석이 없지. 중봉에 도착했습니다. 항족봉 대피소에서. 한 25분 정도 걸렸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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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그치? 와이프스 같아 여기 앞에 길이 보이지? 저기 동업용이라는 데야 아 그냥 능동동의 하나야 저기 배가 오래갖고 차 앞에 보이는 데 있지 저기 이거 남덕유산인데 다음 달에 올 때가 저기 남덕유산으로 해서 동업용으로 해서 이렇게 물을 입구 중주라 그래 중봉이구요 우리 딸이 너무 시시하다고 건너를 안타고 오시자굴로 내려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자굴로 파산합니다 가시죠 너 일로 갔던 기억 안나? 가다보면 잘까? 우리 그때 일로 이렇게 간거야 일로 내려갔어 그때는 눈이 이렇게 많이 없었지 이제 오시자굴로 내려가는데 이제 경사가 좀 더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눈이 좀 녹아서 길이 좀 미끄럽네요 그렇죠 응? 산 좀 이제 다닌다고 이제 시시하다고 오시자굴로 가자그러네 하하하하 최소한 6시간은 타야지 된댑니다 하하하하 아니 최대한 6시간 아 최대한 6시간? 근데 지금 최대한 2시간 밖에 안됐으니까 하하하하 나에게 남은 시간은 3시간이야? 아니지 4시간 남은거야? 그 안에 어떻게든지 너 데리고 하산해야되네? 하하하하 가지 않아? 가지 가구도 남지 아직까지는 안 힘들지? 아직까지는 안 힘들지? 아직까지는 안 힘들지? 이제 시작도 안 했어? 야 니가 좋아하는 파란하늘 보이기 시작한다 오우 근데 여기 상호대가 펴야지 파란하늘이 예쁜데 하하 거기 크리스탈같지? 오우 오오오오 그치? 상호대가 얼었네 이걸 비엄라그래 눈이 녹으면서 얼어가지고 숨겨봐. 같이 가자. 원채아 여기 완전 경사 심하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경사.. 경사구간 나왔어요. 눈이 녹아서 많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 중공에서 30분만에 옥수자굴에 왔습니다. 기억나. 기억나지? 아빠는 여기 들어갔잖아. 그래 그래 그래. 저거 거꾸로 크는 고두를. 금방 가서 볼까? 기억나. 그렇지 기억나지? 기억나 기억나. 그래 내가 기억날 거라 그러잖아. 우와 이거 거꾸로 크는 고두를 되게 많다. 그치? 그리고 고두를 이렇게 커. 내리는 게 잘 있다. 말하면서 온이라고 금방 내려왔네. 그러면 백년사로 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럴까 눈이 좀 오래된 눈. 그것도 있고 일단 뷰가 약간 이런 산속 뷰가 아니잖아. 그치 그치. 능선길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도 눈 많이 내렸네요. 여기 물도 예뻐. 선녀가 씻을 것 같은 물이야. 선녀가 씻을 것 같은 물이야? 그럴 수도 있어서 옛날이면 선녀가 씻었을 거야. 여기 백령사 여기 계곡. 구천동 계곡 여기도 되게 유명해. 계곡? 여기 구천동 계곡. 어삿길 계곡이라고도 하거든. 여기가 계곡이 되게 예쁘고. 물이 맑아갖고. 여기도 유명해. 와 근데 여기 눈 진짜 예쁘게 많이 쌓였다. 아 이거 뭐야. 하나도 안 녹았네 여기는. 그렇잖아. 여기 한번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덕분에 왔다. 나도 엄마 덕분에 왔다. 응응. 여기서 우스잡고 호수를 해서 한 바퀴 돌고 싶었는데. 산단이다 보면 갔던 산을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반갑긴 하다. 응. 그치. 이제 생각나니까. 응. 그리고 또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새롭지. 여기 안 나와. 이제 우스잡을 해서 다 내려왔고요. 이제 저희는 구천동 탐방지원센터 6km. 6km래. 자. 가서. 아니 해야 돼. 가서. 이제 거기서 택시 타고. 다시. 그 곤돌아. 거기 승강장. 주차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백령산원 패스. 패스. 응. 여기 구천동 어삭길로 가자. 계곡길로. 거기서 주차장? 그쪽 아니잖아. 아니야. 여기 어삭길로. 계곡길로 가는 게 좋지. 무너졌을 때는. 응. 야. 하늘이 이제 팔에 이렇게 다 맑아졌네.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위에는 그냥 구름기였던 님아. 뭐하냐. 하하하하. 백령사로 가는 길은. 이렇게 옆에 계곡길을 끼고. 가고 있습니다. 아우. 눈이 하나도 안 녹아서. 걷기도 너무 좋고. 아. 힐링하기 참 좋은 코스네요. 은채야. 곤돌 안타고 이렇게 걸어 내려오기 잘했다. 왕복표가 조금 아깝긴 했지만. 하하하하. 아. 여기 어삭길 내려가는 계곡인데. 어우. 너무 멋있어서. 한 칸 한번 찍어봅니다. 자. 이제 주차장 얼마 안 남았구요. 아우. 이쪽으로. 딸하고 슬슬 걸어오면서. 얘기하면서 내려오니까. 금방 내려오고. 아주 좋네. 오래간만에 얘기도 많이 하고. 재밌네요. 어때? 재밌어요. 재밌어? 힘들진 않지? 다행이야. 재밌어요. 이제 여기. 구천동 탐방지원센터까지 다 내려왔구요. 이제 여기서. 주차장까지. 또 가겠습니다. 이제 주차장에 거의 한 백미터 정도 남았구요. 다 온 것 같습니다. 다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딸하고. 덕위산에. 눈꽃산에. 와서.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잘 즐기다 갑니다. 딸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응. 야.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눈 많이 드는 거 봤지? 그러네. 올해가 거의 끝나가지고. 그러면. 다음 사연에서 봬요. 다음 사연에서 봬요.